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따지고 보면 본인도 시자이지만 그런 시자의 눈으로 봐도 엄마의 시자질이 너무 괘지같아가지고 오만 점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제목 오늘 우리 아빠 재삿날인데 엄마의 미친 시자질 때문에 이번에 내가 새언니한테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대신 그냥 엎었어요. 원지 우리 엄마의 시자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거 그대로입니다. 글을 쓰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희 엄마 딸이에요. 시누이. 그런데 딸내미인 제가 봐도 진짜 너무하다 싶은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이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아빠 재사거든요. 저녁에 당연히 다같이 모였죠. 모였는데 저희 언니는 혼자 오고 형부 즉 엄마의 사위가 안 온 거예요. 원래는 오려고 했는데 최근에 회사일이 너무 많아지고 바빠져서 못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듣기로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언니는 이게 좀 서운했나봐. 혼자 막 툴툴대니까 이때 엄마가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일하는 사람이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공사방 아이고 참 고생이 많다. 그냥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이러면서 대충 언니를 나무라고 또 동시에 달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엔 반대 새언니 즉 엄마의 며느리가 전화로 어머님 제가 지금 퇴근을 했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아무래도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역시 이유가 분명하죠. 게다가 이거는 형부처럼 못 온다가 아니라 좀 늦는다 뿐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도착한 오빠한테 아니 꽁꽁이는 언제 도착하냐. 이런 날에는 지가 좀 알아서 쉬든가 해야지. 지금 이게 뭔 꼴이고. 어이구 왜 이렇게 늦냐. 전화 좀 해봐라.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라고 오지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못할 만큼. 누가 보면 죄인인 줄 알겠었어요. 언니가. 그런데 오빠라는 인간은 말 한마디 못해. 이걸 헷갖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요. 그래요.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사람이 너무 이중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사위랑 며느리랑 너무 다른 거. 순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도대체 왜 그래. 형부는 안 오잖아. 이랬더니 엄마가 오히려 본인이 더 황당하다는 듯. 아니 꽁서방은 일이 바빠가지고 못 오는 건데 이거랑 그거랑 같냐. 하 이때 여러분 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혐오감이라고 하나. 그런 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새언니는 뭐 일 안 해? 어? 일은 형부만 하는 거냐고. 그리고 새언니는 온대잖아. 형부처럼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야. 자식들 보기엔 안 부끄러워? 그리고 그거 알아? 내가 바로 엄마같은 시몬 만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결혼 생각도 완전히 접었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진짜 새언니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제발 좀.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한마디 못하고 있던 오빠한테도 한마디 했죠 제가. 그리고 오빠는 또 뭐냐. 어? 꽂아놓은 보리자루야? 등신이야? 왜 엄마한테 말 한마디를 못해? 도대체 새언니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보는 거야. 설마 이혼당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어? 오늘 아빠 재삿날인데 참 좋은 거 보여드린다. 그냥 미친 척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봐야죠. 이 순간 엄마를 포함해가지고 집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근데요. 이걸 떠나서 진짜 늘 그랬어요. 엄마의 이런 모습 때문에 새언니한테 제가 너무 쪽팔리고 미안해서 진짜 고개를 못 들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결혼 어쩌고 하는 거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비말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저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엄마같은 시모 만날까봐 시집을 절대 안가. 이렇게요. 참고로 자식 4명 중에 2명은 기혼. 나머지 2명은 미혼입니다. 언니랑 오빠가 결혼한 것 같아요. 제사 때는 무조건 미혼 자식 2명과 엄마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 남 아니잖아. 바로 내 남편이고 우리 아빠 제사니까. 안 그래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뭔가 좀 혼미한. 댓글 1번. 님 엄마도 엄마지만 오빠도 좀 잡으세요. 오빠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엄마도 새언니한테 안 그런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 엄마같은 시모 만날까봐 겁이 나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시라고요. 내 댓글. 아니 뭐라는 거야. 님은 글을 안 읽고 댓글부터 답니까? 엄마가 저럴 때마다 항상 한 말이 있대잖아. 엄마같은 시모 만날까봐 겁이 나서 시집을 못 간다고. 아니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래. 제발 댓글을 달 때는 좀 정신을 차리고 본문도 보고 그러고 나서 씁시다. 2번. 엄마가 그럴 때마다 네가 옆에서 계속 눈치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계속 그럴 거거든요. 아휴 아버지나 오빠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왜 그냥 가만히 있대요? 이해가 안 된다. 댓글. 아니 아까부터 글을 안 읽고 글 쓰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빠 재산하잖아. 아빠 재산. 아니 죽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말려? 뭐 데려가? 아니면 저성에서 이승으로 로그인해라 이거야 뭐요? 어? 3번. 그래도 쓴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신우의 입장인데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늘 엄마랑 아빠를 조심시키곤 있어요. 쓴이처럼. 근데 솔직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렵죠. 특히 제일 힘든 게 이거야. 배신감이라고 할까? 내 부모가 이럴 줄은 몰랐다 싶을 정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실망을 한다는 거. 이런 감정 자체가 사람을 너무 괴롭게 만듭니다. 아마 쓴이도 같은 감정일 거예요. 뭐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막아주고 하니까 오빠 부부 최악의 상황은 면하곤 있는데요. 근데 망할 내 시누이는 지 엄마처럼 똑같이 무개념 생각이 없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다. 특히 얘 그 망할 주둥아리 확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결국 대판 진짜 개같이 싸우고 남편이 연 끊기로 했는데. 그러면 뭐해. 그동안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 생각할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금쪽같은 아들낸이 이혼을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까 싶어. 나는 그게 더 무서워. 말려도 안 되니까. 4번. 솔직히 저도 시누이지만 이거는 다른 거 없고 그냥 계속 엄마가 시자제를 할 때마다 옆에서 개쪽을 줘야 돼요. 근데 말이지 이렇게 해도 그게 될까 말까라는 게 함정이야. 어쩌면 쓴이 오빠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5번. 이렇게 착하고 이해심도 깊으며 또 거침없는 시누이가 강력하게 편을 들어주니 그나마 쓴이 새언니는 숨통이 트일 거예요. 딸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엄마도 눈치 볼 정도로 파워가 세니까. 쓴이 참 대단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복 받으세요. 6번. 헐 쓴이 엄마 혹시 우리 시모 아닌가 하는 게 똑같네. 아들 딸들이 바쁘면 당연히 빠져도 되는 거고 사위는 오면 고맙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며느리인 저만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벼락을 쳐마져도 오라는 거야. 아니 나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바쁜데 말이죠. 남편도 가면 따라가겠다 했더니 엄청 멀거든요.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아니 아들은 못 와도 며느리 너는 와야지 그게 뭔 소리냐 이러면서 난리야. 그 뒤 5만 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젠 시가 근처도 안 간다 내가. 7번 내가 남자고 또 엄마 아들이지만 이거 진짜 그래요. 엄마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보고 있으면 진짜 짜치더라고. 그지 같다 이거지. 우리 이모 엄마 언니입니다. 이모네랑 우리 집이랑 어릴 때부터 엄청 가깝고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형들이 두 명 있는데 지금도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결혼했어요. 나만 결혼 안 했지. 언젠가 하루는 이모가 다 같이 뭘 먹자며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야. 자기 집으로 우리 식구를.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모부랑 이모랑 우리 엄마 그리고 큰형내 부부랑 나 동생 이렇게 모였어요. 해물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맛있겠다 하면서 다 같이 마루에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였지. 형수님이 앉아가지고 수저를 들어 올린다 싶으면은 우리 엄마랑 이모가 계속 꽁꽁아 뭐 좀 가져와라. 아이고 간장이 없네. 이거 좀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딩딩딩. 계속 이러니까 사람이 아예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거의 한 3분 넘게 못 먹었을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게 뭔 꼬라지야 싶고 걔 빡치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낯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친형제도 아니고 막말로. 또 내가 어른들 앞에서 일단은 모르는 척 넘어갔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런데 다음에 또 모였을 때도 또 이러는 거야. 진짜 지랄들 하더라고.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외식을 해.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형수님이 엄마랑 이모 개인기사야. 적당히 좀 해요. 이렇게 말을 했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엄마한테 이딴 거 할 거면 다시는 거기 가지 마. 이모도 만나지 마.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장가가긴 틀렸다. 조카 며느리한테도 이러는데 진짜 며느리면 오죽할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엄마예요. 예전에 당신이 시험원이죠. 우리 할머니한테 진짜 오죽에 당했던 사람이거든. 내가 그걸 다 봤어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늘 엄마 편을 들어주고 항상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내 엄마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왜 이러는 거야. 와 이 배신감 어쩌면 좋아. 그렇죠. 이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 이런 마인드. 이게 보상 마인드죠. 보상 마음. 이거는 복수의 방향이 틀린 거라고. 자기가 시모한테 당했으면 시모한테 복수를 해야지. 시모가 죽고 없다. 그럼 무덤 찾아가가지고 불을 지르든가 염산을 뿌리든가 하라고.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냐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8번. 아이고 이런 시누이라도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시가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고부 갈등으로 결국 이혼까지 한 손 아래 시누이는. 참고로 내가 남편이랑 10년 이상 연애했고. 시누를 고등 때부터 봤으며. 얘 결혼하는 거랑 이혼하는 과정 다 지켜보고 몇 년 뒤에 내가 결혼한 거예요. 그런 애가 내가 결혼하니까. 언니 저는요. 여자가 이러이러 하는 거 싫어요. 이러면서 현대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시자는 거지 같다. 막 부르짖더니 지 엄마가 시자질하는 거. 이거를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가 다 앞장서가지고. 그 시자질에 대한 훈수를 두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아니 그렇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는 며느리고. 나는 딸이잖아요. 이 지랄. 야 이 거지 같은 게. 진짜 이때 이혼 불사 개싸움 했고.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이제는 안 보죠. 9번 우리 집도 그래요. 명절이나 자살때 시누이 즉 우리 자매 셋이 엄마랑 같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또 우리 올케가 눈치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거든. 키도 되게 작고 몸짓도 오지게 작아가지고. 덩치가 산만한 시누이 세 명한테 치일까봐. 요리조리 피해가면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귀여워. 끌 끌 끌 끌. 추가. 제가 오빠한테 너는 등신이냐. 왜 말을 못하냐. 이 부분. 사실 저희 오빠가 진짜 등신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해요. 예전에 오빠 부부가 사업한다고. 이래저래 설치다가. 그 돈 때문에 사고를 크게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 오빠 명의죠. 이거를 부모님 몰래 팔고 반 전세로 이사. 그 나머지 남는 돈으로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또. 그 뒤 다시 전세로 이사를 해야겠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좀 졸랐나 본데. 엄마랑 아빠는 거절한 거죠. 돈 빌려달라고 한 내용은 저를 포함해 나머지 자식들은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 즉 저희들이 여윳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태줬어요. 뭐 큰 돈은 아니고. 현재까지 잘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유 때문에 오빠인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인 새언니도 그렇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자식들은 그게 너무 불쌍하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거죠. 여하튼 오빠 부부 취직도 했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힘내. 아들 부부 파이팅. 댓글 1번. 아잇? 이게 뭐야? 그럼 그 수억을 날려 처먹었는데 그걸 이뻐해줘야 되겠냐? 어? 이을 수가 있겠냐고. 아니 훅이 뭐야? 주작이야? 2번. 훅이 보니까 돈 사고 오지게 친 며느리가 대꾸도 못하고 살면서 그래가지고 열받는다고 신우인 척 그렇게 글 쓴 것 같은데 기출변형 말이야. 아닌가? 3번. 훅이. 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삼첩포로 빠져버렸네요. 뭐 진짜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해도 같이 사업하다 말아먹었다 했으니까 수억짜리 아파트 날려먹었으면 좋은 말 안 나가지. 뭐 그렇다구요. 감사합니다.